네 뭐 저거 좀 뭐 앞에 계신 분 좀 뭐 계속 네 같은 뭐 관계자분들 있으면은 저거 좀 갖다주세요. 제가 뭐죠? 네 모형 드라이베서 볼파우드 아 우워 멋있지 잘 International 네 어 좋아서 맛있어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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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아, 섹시? 선물해주신 이 옷을 입고 오늘 신나게 한번 볼리비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Let's go! Go, I take into the pool Why you like your favorite high卡 Cafe's outfit That's my favorite person Hey, what're they? 다시 또 만나뵙는 거 마음속이지 말고 내게 때 얻어 다시 또 만나뵙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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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도리비아의 밤과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도리비아의 밤과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도리비아의 밤과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아 불리게 난다 섹시하지 않아요? 무슨 섹시한 노래인가요? 아 제가 섹시하라고? 무슨 섹시한 노래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섹시한 남자 어 글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는 되게 가장 아픈 남자의 절절한 사랑이지만 이번에는 좀 더 무뚝뚝하고 오늘 담백하게 와인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노래는 좀 더 무뚝뚝한 사랑 전부 무뚝뚝한 사랑 너를 그리지 말아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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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우리 손 찾을 수 없었고 난 영서해 대부분 사랑 Cuishes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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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스틱이고 너가 여기 한 번 뒤에 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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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이 지금 피치가 너무 맞거든 정확하다고 아 그래서 피치를 살짝 세게 차려를 진짜 미세하게 틀린 다음에 박자도 응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네가 말한 거 살짝 틀어서 보존이 되냐 오케이 알았어 그럼 찍고 또 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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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Ep 요ока 모두가 괴롭혀있다 전기기 인기가 1 1 2 1 2 1 2 2 3 아들이 2 와 진짜 뜨겁다 뜨거워? 엄청 뜨거워 이게 쎄요 뭐가 쬐는게 아니 여주씨 여기서 일단 제가 랜드가 먹고 왔을 때 형이 뭐한지 뜨겁다 와 저기 봐야겠나 지금은 또 초금맛네 네 여주씨 5분에 있어 네 이동하는 시간 중 있으니까 그쵸 그냥 저도 여긴 멋있을 거에요 여긴 그냥 어떻게 지도 멋있는데 이제 7시간만 돼도 우리나라 바다만 있어도 어 바다 어 바다 있어도 멋있었겠다 근데 여기 바다 있으면 전세가 다 담겨야 돼요? 그치 전세하지 않았더라 오 호수에 따라오지 않았어 유인님 사막 아 진짜 차가운거 차가운거인데 요새 3시간 걸릴 줄 알아요 아 3시간 걸릴 줄 알아요 아 3시간 걸릴 줄 알아요 아 3시간 걸릴 줄 알아요 사진을 봐요 사진을 봐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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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I love you! I love you! 도심 한 번 가고 산 두 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 못 다 갔다가 이 사람들도 한국 오면 신기할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이버템을 놔요 아 그지? 거의 완전 다 추진보수장치 겁나 당기죠 장난 아니에요 나 찾았잖아요 뒤에 애들 탈 수 있는 거 알아요? 손을 꺼 열면 돼요? 아뇨 아뇨 뒷좌석이 없다니까요 얘도 안 거예요? 아뇨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자리 밖에 없고 뒤에는 샀어요 이거? 슬라이딩 열리는데 뒤에가 이렇게 다 뚫려있으니까 내가 안 좋다고 했잖아 근데 걔들한테는 최고야 얼마예요? 새거로? 뒤에가 이렇게 의사가 다 뚫려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누워 뒹굴면서 앉는 아 가깝지한테 되게 트럼크를 열면 바로 탈 수 있는 트럼크가 아니라 슬라이드나 그럼 애들이 여기서 그냥 타요 높지도 않다고요? 차치가 낮아가지고 아 애들한테는 짱이죠 뒤에 트여있으면 좋지 진짜 좋지 뭐 하나 따라주는 거 하나 막 벌리겠네 근데 뭘 깔기에는 좀 뭐하는지 뭘 깔아야 돼요? 그 이브 같은 거 깔아줘야 돼요? 그냥 진짜 이브 깔아가지고 눈을 뚫어가지고 한 번 탈 보이지 않았던데 그 이마음부터 하나 그 그거에 맞춰 짜야겠다 그 시원한 거 있잖아요? 풀 매트 같은 거 응 더워가지고 칼로 칼로 잘라가지고 딱 사이즈 맞춰주는 데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성실수가 없어가지고 공급사 가야되겠다 아 공급사도 일단 치야돼 근데 그게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께 뭉치면 또 사 돈 들고 소통하게 야 왜 그렇게 시도 시도해보는게 재밌는거지 아 난 그런 시도 잘 싫어해 내가 잘 모르는 시도를 잘 안해 내가 그런 병행이 많아 또 사 결국에는 두 배 돈이 그래서 그래도 공급사 다시 찾아가고 큰일 옛날에 앰프 고치다가 앰프 장살래가지고 아 여기서 진짜 자잠거 타고 정상식 내려면 한 번도 발 안 쓰고 내려올 수 있겠다 브레이크만 브레이크만 하고 근데 이 사람들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가 차도 없는 케이블 아 그니까 어필 엄청 하는거지 다리 터지는거지 그 여기서 어필하면 진짜 국가대표 될걸? 야 서부영화에서 나오는거 알타고 시가 피면서 만지예자고 약간 인디애나 존스 막 이런거 야 이거 이쁘다 야 야 야 뭐 한 번 이리 한 번 터지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까 같이 넵 휴 이따 전 돌다보는 진물네 아... 기졌네 문화 내가 운다 오케이 문화야 내려와 문화야 내려와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아 너 이거는 남산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 나는 그 축구장 같은데 뒤에 있을게 설정하는 거 여기 진짜 집안이야 그냥 나 걸어다닌다든지 형 무너지지 너무 잠이 안와 1학년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잠이 너무 안와 한 이틀 사는 것 같지 나 여기 온 집 빼된 것 같아요 홍대도 있지 형 있어 몇 군데 있어 근데 없어졌어 살아남은 데 몇 개 있는데 콩파에 하나 있는데 대박이야 가자 가서 제대로 하자 라면도 제일 맛있어 만화에서 왔는데 단무지랑 그게 진짜 차가운데 여기가 왜 쩔뚝거리지 다쳤네 차에 한 번 치웠었네 걔들이 사이수게 다 몰려다닌다니 너 한 20마리 몰려다니는 거 봤어? 우리 새벽에 내려올 때 깜짝 놀랐어 쥐이들끼리 잘 노나봐 걔들이 너무 많아 샛바타 이런 거 고양이는 없는 것 같아 고양이 한 마디도 못 보지 않았어? 그러네 나 고양이 한 마디도 못 봤네 개밖에 없어 고양이는 못 살아났나요? 개의 희망 백성 Shelley 놀아 노력해볼까 희망 히히히히히히히히 헤헤 힛 집에 가고 고산병원 고산병원 없었어요? 그래요, 나는 고산병원 그런 거 없어요 목성 같다, 목성 와, 장관이다 진짜 와, 맛있다 멋있어 근데 이걸로 어떻게, 담을 수가 없네 네네, 네네 진짜 taką 어디 왔어요? 빨리 가져 dungeons 여기 기가 막힌다 자! 뛸께요 하나